대박이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몬트리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몬트리올 크리스마켓은 어떤지 한번 함께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진짜 생나무로 만든거에요 진짜 여기는 크리스마스에 리스 진짜 이쁘다 진심이네 이런게 한 50불로 치고 이쁘다 디자인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귀엽다 진짜 맛있어 보일까? 응 여기서 술을 먹어야 되는데 아 저기서 찍었어야 되네 여기는 마켓이었고 여기 앞쪽으로 더 가야지 벨레지드 노엘 이렇게 열립니다 오와 이 아저씨가 너무 아름다워 오와 오와 너무 진짜 크리스마스 인게 짱 같다 사실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한 번 먹어봐야지. 이게 캐나다 전통 캔디? 약간 달고나 같은 거. 되게 신기하지? 얼음에다가 다이어트 캔디를 하는 거 같아. 신기하다. 응.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하다. 예스. 땡큐. 신기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약간 메이플. 끝에. 끝에. 맛있어. 달고나 맛이야. 캐나다 판 달고나. 맛있어. 맛있어. 여기 푸틴더 파기. 되게 귀여운 것도 판다. 하늘이 오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맛있어. 가슴수. 태아님한테. 감사합니다. 땡큐 추워 근데 진짜 따뜻한 걸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메이플티를 시켰고 하나는 핫초콜렛을 시켰어요 과연 어떨지 수고하셨어? 네 네 맵 우와 대박인다 완전 위에 마슈라가 고기마가 잔뜩 들어있어 짱 맛있어 짱 맛있어? 오 대박 대박 오 전국의 맛 맛있는데? 우와 맛있다 저는 메이플티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이플티 받았습니다 따뜻하다 이 코코 빙성장 그니까 자연 빙삼장이다 이건 뭐하는거야? 썰매 올라타지 추운데 뭔가 이런게 장식되어 있으니까 따뜻한 느낌? 포근해지는 느낌이야 여기 앞에서 공연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규모가 작기는 한데 그냥 잠깐 들리기에 좋은 그런 스팟인 것 같아요 사실 다운타운에 더 큰 마켓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음에는 거길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가까운 에더터 마켓에서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체험을 해봤는데요 과연 다운타운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어떤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드문 트리올에 와봤습니다 저번에 빌라지드 노엘을 갔는데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이번엔 좀 큰 곳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저도 여기는 아직 안와봐가지고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구경하러 가오시죠 저기가 올드문 트리올인데요 사람들이 평일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귀엽다 제목이 없어진 사이 오드문에 오신에 도착하셨어요 제이홍이 오신 다음에 제이홍이 오신 후에 제가 전화해서 lots에 오신다 저는 오늘 온도가 저는 이곳에 산타운에도 너와 함께 공간을 찾았을 때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러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다운타운이 여기가 다운타운이 여기가 다운타운이 귀여운 거 되게 많다 케벡에서 크리스마켓 바건드 느낌이 다르네 이렇게 벽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너무 귀엽다 밤비네 너무 귀엽다 겨울에 월드몬트리올 거리입니다 저기 원래 저기서 밥 먹었는데 원래 테라스 쫙 있었는데 없어졌네 다 치웠네 여름에 왔을 때보다 훨씬 고요한 느낌이야 여름엔 되게 활기차거든요 월드몬트리올이 근데 지금은 너무 추워지니까 여기 요트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다른 데로 옮겨놨고 사람들도 확실히 한산한 편입니다 지금 이제 아이스링크장 한번 개장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다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해놨을지 춥지만 공기는 아주 좋습니다 맞아 겨울철 공기가 짱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저희가 재밌게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다.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심 속의 크리스마스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확실히 훨씬 크긴 하다. 그때 노래 빌라 지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데일까? 식당 같은데? 거기? 여기서 즐길 수 있는 바도 있고 바가 이쁩니다. 아기나기나 이쁘네. 여기가 더 즐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이 사람들이 보니까 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파이어핏을 왜 이렇게 여기다 둬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따뜻한 뭔가 오뎅 국물 먹고 싶은데 오뎅 국물 같은 게 없고 샌드위치 아니면 멜뻔타피 치즈 팔고 있고 먹을 게 별로 없어. 아 그나마 따뜻한 크래피? 응. 크래피가 그나마 따뜻한 거 같고 음식 중에서는 아 여기서 오뎅 장사를 하면 대박 날 거야. 내가 봤을 때.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몬트리올 다운타운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과 왔습니다. 확실히 지난번에 갔던 곳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커가지고 볼거리가 많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몬트리올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게 된다면 정말 추천을 하는 마켓이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크리스마스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